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봉경입니다.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독재생들한테 문자를 받았어요. 그 중에서는 시험을 잘 봤다는 문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 개탄스럽다, 힘들다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제가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한테 문자가 왔을 때 제가 전화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.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독재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볼 때 학생들이 시작하는 시점을 되게 두려워합니다. 왜? 처음에 딱 마음 먹은 초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정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. 여러분 근데 우리가 PD님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? 다이어트를 하면요.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.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.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는 엄청 먹겠다는 거죠. 나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야. 그럼 오늘은 다이어트 안 하겠다는 거거든.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독재가 정말 힘들거든요. 자기가 마음을 딱 강하게 먹었어. 그럼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. 우리가 많은 독재생들이 잘못하면 이럽니다. 나 3월 1일부터 할래. 그 전에 좀 알바하고 좀 친구들과 관계 좀 갖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.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. 여러분 영어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. 우리가 1월부터 지금 지금 12월 말 오늘부터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해보면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, 7월, 8월, 9월, 10월 10개월 딱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정말 큰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루를 빼먹었어. 그러면 이제 1월 말부터 하면 9개월 공부하는 거잖아요. 물어볼게요. 그럼 1개월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죠. 그렇지 않아요.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엄청난 큰 시간이에요. 그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. 우리가 단어 중에서 데스메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. 얘가 영어로 뭐냐면 학살하다, 도살하다야. 학살, 도살 그럼 많이 죽이는 거야 조금 죽이는 거야 엄청 많이 죽이는 거예요.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얘가 10이잖아요. 데스메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10분의 1을 죽인다는 거야. 엄청 많이 죽이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바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엄청 큰 돈이에요. 그만큼 10분의 1은 크다라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독재를 마음 먹었어.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? 나 1월 말부터 그러면 안 돼요. 지금 당장 왜? 가장 힘든 거니까 마음을 굳건히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아요. 다이어트 얘기 잠깐 했잖아요.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그러면 월요일 전까지 안 하겠다는 거거든.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거거든요.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자기가 독재를 먹었잖아요. 힘든 독재의 과정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그걸 두려워하 절대로 안 돼요. 여러분 10분의 1이 엄청 큰 겁니다. 시험장에 왔을 때 자기가 준비되지 않잖아요. 그러면 그 10분의 1이 너무 소중한 게 드러나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자기가 9만 갖고는 부족했던 거야. 나는 10을 했어야지만 수능 당일날 내가 완벽했는데 내가 9를 한 거야. 그 1이 부족했던 거죠.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수능 당일날 자기가 자신 있게 하려면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돼요.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매 순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.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운명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. 지금 독재를 마음먹었다면 10분의 1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로 마음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 힘든 독재 선택하셨다면 더 굳건하고 힘든 마음을 잡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. 10분의 1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순간과 점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. 여러분 시기를 지금 바로 땡기세요. 이 PCC를 보자마자 당장 독재의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10분의 1 완벽을 위한 하나입니다.